여러분, 들어보세요. 뿜뿜뿜 헬로? M형인데? 저 문소리는? 저 문소리는 MJ형입니다 여러분 MJ형? 민희형인데? 뭐야? 미안 스테이크 다 먹었어 인사부터 해 뽀뽀 우와 대박 지금 쓰고 있는 랩이 하나 있는데 멋진 척 누구야? 밥먹는데? 비념이다 또 백퍼다 아 누구세요? 너네 뿜뿜야? 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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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거 올려주셨더라구요 제가 브이픽에 올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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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구요 제 모습이 감사합니다 보면서 진짜 웃기더라구요 전화의 모습이 보면서 뿌듯했다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여웠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여웠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여웠지 하면서 이거 씹히 말자 이거 씹히는거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아 에이 이렇게 가냐 재미없다 포기가 빠르네 형이 포기가 빨라 운동은 왜 포기가 안 빠른거지 한국에서 한 번 더 오 오 새로운 리듬이 생겼어 다시 한 번 아 왔었다 자 들어갑니다 낙 낙 자 들어갑니다 화이팅 노을라의 기쁨의 화이팅 들어 확 확 들어 그냥 근데 이게 뭐 할게 없어요 내가 왔어요 에오 에오 에이 한 번 빈아 무슨 운동 아니에요? 형 팔 한번 보여주세요 빈아 운동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버섯이에요 머리가 아무튼 최대한 빠른 씻을래 와 산하 트름 했대요 최대한 빠른 씻을래 예예예예 냄새 뭔거 아니야? 그런거 그냥 이거만 먹어 여기서 다 먹고 가면 거기 가서 맛이 있겠냐? 다 식은거 먹고 가서 따뜻한거 먹으면 맛은 있죠 맛이야 있겠지 형이 맛은 없냐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맛은 있겠지 맛은 앞뒤로 역시 약속 안 지킨 형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업이었습니다 아스였습니다 안녕 맛있게 먹었당 아주 맛있게 먹었당 나도 나도 빠이빠이 아스 소 соврем엔 감사합니다.